네, 여러분 이번에 에이핑크가 미니앨범 8층으로 돌아왔는데요 레드와 화이트 이 둘이 합쳐지는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 핑크색입니다 핑크를 나타내실 자, 컷! 또 화이트 네 여기 응응, 응응,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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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 네, 이 앨범 굉장히 많은 수록곡과 좋은 곡들이 많이 담겨있는데요 보시기엔 지금 이게 초콜릿 상장인가, 수건 상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컷!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앨범이고요 코레스트 공포에 보면 초콜릿 상장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핵댕입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 대박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하시면 애기분들이랑 직접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같이 노래도 불러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 남지 않나요? 지금 밑에 보다가 더 남지 않나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나요? 너한테 디리디리 해주세요, 먹으세요 네, 여러분 얼마 남지 않나요? 네, 모두 다 뽑아보셨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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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은근! 돼지띠의 해라고 하는 만큼 올해에는 은근 컴백을 세우러 해서 더 좋은 일들과 새로운 좋은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모두에게 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년 2컴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팬분들과 많은 소통으로 인해서 올 한해는 더욱더 팬분들과 많은 좋은 추억들을 남기고 싶다는 목표가 제일 큽니다. 네, 팬분들 항상 저희 컴백할 때마다 응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같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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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사랑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이게 뭐해? 이게 뭐해? 이게 이렇게 해서 사과... 이게 뭐해? 이게... erasab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